아마 요쪽에 W 방향 올라갔을 거 같아 왼쪽 언덕 꼭대이셔도 총소리 좀 났었어요 보급상자가 눈앞에서 보자 있다 이 SW SW 방향으로 채석장 지금 쏴야돼 쏴야돼 스마트 해커야 쟤다 쟤 막아 초구팔로 머리 딸 수 있으면 머리 딸 해커새끼 지금 210방향 저기 돌에 있음 칼구팔인거에요 알고 안해민거에요 우와 우와 야 이 해커에 맞는 기분 우와 딴새끼같아 좀 줄여주면 좋겠어 에임 봤음? 에임 하나도 안틀어지는거 봤음? 땅에 이쪽 방향으로 일어납니다